유튜브를 보다 보면 팔 얇아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팔 운동 루틴을 알려주고 엉덩이 커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엉덩이 운동 루틴을 알려줘요 그럼 팔은 운동하면 얇아지고 엉덩이는 운동하면 커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는 다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같은 동작에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은 운동 부하에 따라서 자신의 최대 근력에 가까운 힘을 쓰게 되면 탄수화물 대사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근력을 쓰게 되면 지방 대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벼운 운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층이 얇아져서 얇아질 수가 있고요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소진하는데 탄수화물은 먹으면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효과를 얻으면서 두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체지방이 타기에 가장 적절한 운동 강도는 자기 최고의 60%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30분 이상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를 VO2맥스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인분들은 VO2맥스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항상 VO2맥스를 측정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가장 비슷한 심박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박수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안정시의 심박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릴렉스하고 앉으셔서 자신의 심박수가 몇이나 뛰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60초를 세셔도 되고 15초를 측정한 다음에 4를 곱하셔도 됩니다 그럼 값이 나왔죠? 220에서 본인의 만나이를 빼고 그 심박수를 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0.6을 곱한 다음에 다시 편안했을 때의 심박수를 더해주시면 60%의 강도로 운동했을 때 나오는 심박수가 됩니다 이제 70%나 80%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0.6 대신 0.7이나 0.8을 곱하시면 되겠죠 지금 나온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부터 얇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얇게 만드는 거 말고 두껍게 만드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근육이 커질 수 있도록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근육의 움직임에 최대를 하면 되는데요 무거운 무게로 적게 들어도 되고 가벼운 무게를 엄청 많이 반복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 때까지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초반에 5kg 밖에 못 들었다가 한 20kg까지는 금방 느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근육량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근육량이 증가한 것보다는 근신경이 발달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근육량이 진짜로 증가하려면 적어도 3달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하셔야지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체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하게 될 경우에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면서 지방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영상은 위에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체지방 감소에는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불나방처럼 한순간 불태워버리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꼭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리자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형을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타고난 체형 안에서 최고의 몸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세우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목표로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량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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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